네, 우리 이선협 부장님, 야전사령관님 부흥회가 끝났고요. 이제 염승환 전도사님, 염승환 이사님의 차분한 증시 개정상황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좋아요, 지금. 안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아. 왜? 왜 또 안좋아? 지금 어떻게 시작이 별로 안좋습니까, 분위기? 코스피가 한 0.6% 이상 빠지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크게 빠졌기 때문에요. 오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지금 코스피가 14.87포인트 빠져서 0.62% 정도 하락을 했고, 2380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4.97포인트 빠져서 0.6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좀 좋지 않게 출발을 했고요. 오늘 시총 상위기업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7%, 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자동차 섹터는 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3, 4가 다 플러스로 오늘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는데. 다만 오늘 좀 반도체가 출발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는 한온시스템, 기아, 현대차 같은 일단 자동차가 상승률 좀 상위권에 퍼진을 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저점이네. 네, 전저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전저점. 마이크로는 거의 직전 신저가 낸 것 같더라고요. 52주 신저가까지 와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S윈드 같은 풍력주도 오늘 좀 강합니다. 2.4% 올랐고 만도가 2% 올랐고요. 신세계가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 동국제강도 오늘 한 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SO1이고요. 유가가 어제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 HMM이 한 2% 정도 빠졌고요. 어제 강했던 LG생활건강이 오늘 한 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OCI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어제 이제 유럽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 관련해가지고. 시국성과 올랐죠.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1% 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가장 좋은 분위기를 코스피에서. 다음편에 왜 이렇게 약사장에 튀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환율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조지아주에 지금 공장을 짓잖아요. 거기서도 뭐 상원의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최악의 경우는 기아 현대가 공장 짓는 거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약간 협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자리가 날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지아에도 맨친 같은, 조맨친 같은 사람은 나와줘야지. 조지아. 조지아 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의원들 한번 싹 한번. 조지아 의원들이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맨친 같은 사람들 한 명 나와줘야지 조지아에도. 우선 뭐 이 기사 보니까 뭐 일단 유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대 기아는. 보조금 못 받으니까 지을 때까지는. 뭐 그런 얘기도 좀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어쨌든 자동차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SM 주가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SM이요? 아, 라이크 기획. 끝난다고? 빨리빨리 할지 모른다? 네. 물론 이제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한다는 이제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 15%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15%? 15% 올랐고. 지금. 건수를 다루면 왜 이렇게 올라가? 아니 SM이 15% 올랐어요? 네. 어제 시간에 의해서 거의 상한가가 왔어요. 그랬어요? 이미. 올랐구나. 이게 만약에 라이크 기획에 그걸 지급을 안 하면 한 300억 정도가 플러스 된다고 합니다. 연간 이익이. 그러면 이제 시총이 또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엔 클래시스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게임주죠. 컴투스가 3% 그리고 모처럼 서울반도체도 한 2% 올랐고. 그 다음 이제 오늘 YG 엔터가 좀 한 2%가 1.7% 오르는데 블랙핑크 이제 2집 앨범이 오늘 발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2집 앨범은 뭐예요? 2집 앨범이? 본 핑크인가요? 제가 알고 본 핑크로 알고 있는데. 무슨 핑크요? 본 핑크. 그러니까 핑크로 태어나다 뭐 이런 뜻이. 아니 그 핑크베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핑크베놈. 네? 아 그건 이제 약간 미니 앨범인가요? 미니 앨범인. 먼저 공개를 한 거고. 핑크로 갑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오늘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분위기가. JYP도 그렇고 괜찮고요. 다만 이제 그 섹터 좀 제외하면 대부분은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 뭐 제넥신 또 셀리드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좀 빠지고 있고 시젠도 좀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반도체 쪽은 오늘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다시 말씀드리면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64%고요. 2386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778포인트 한 3포인트 정도. 그래서 0.4%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일부 받는 모습이고. 오늘 수급상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전기전자를 요즘에 계속 좀 매도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비슷하고 반대로 운수장비는 계속 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147억 정도. 아마 자동차 사는 걸로 추정이 되고. 오늘은 기관 투자들이 한 6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는데 역시 뭐 거의 대부분이 좀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 기관의 좀 동반 매도로 증시는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가스 관련 주들이 좀 강세 일부 좀 보였고. 그리고 SM 같은 이제 엔터주들 강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중에서 좀 중소형 철강사들 주가 흐름 좋고요. 여행주들도 오늘 주가 흐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도 뭐 일단 현대기아 다 1%씩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2차전지 장비주들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라고 하면 어느 주?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주들 중에서 오늘 보면 대부 마그네틱이나 P&T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달라요. 하는 이제 일들은 다른데 대표 기업들인데 어제 뭐 요즘에 계속 좀 주가 움직임들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미국의 그 반도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 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좋고 소재 쪽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여전히 뭐 견주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약세로 가도 굉장히 좀 견주하고 테슬라도 주가가 좀 견주하다 보니까 영향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좀 밀리는데 그래도 오늘 좀 면세점주들이 일부 좀 올라가는데 신세계가 오늘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신세계요? 네. 한 1% 정도 올라서 오늘 좀 백화점주들 일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아주 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정유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1이 한 4%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 애플페이 관련 주들이 좀 최근에 어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애플이 약관에 그걸 뭐 넣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뭐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인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좀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가 않고요. 미국에서 그 빅테크 주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도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고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약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장주라고 불리는 그런 섹터들이 뭐 거의 좀 부진한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부진한 상태에서 일부 이제 뭐 엔터주 자동차같이 재료가 있는 이런 쪽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 오늘 오전에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자동차가 뭐 오늘은 제일 그래 돋보이는 그런 날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미국 제조업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걸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확 빠져드네. 아 미국의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의 반대쪽이 뭐죠? 금융 서비스잖아. 네 서비스. 서비스 중에 또 하나가 뭐죠? 플랫폼이죠 플랫폼. 사실 거의 일방적이었잖아. 플랫폼 기업의 빅테크 플랫폼 쫙 올라오죠. 그런 거랑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 플랫폼과 제조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어디지? 애플? 애플? 애플은 제조는 아니죠. 제조는 이제 맡기니까. 물론 이제 하드웨어도 만들긴 하는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결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것도 그런 회사라고. 그렇죠 테슬라도.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일방적인 뭐 예를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한 축이라면 애플 테슬라 이런 축은 디테크 테크 기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제조도 갖고 있는. 좀 다른. 그렇죠. 페이스북도 지금 이제 VR 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가려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약간 플랫폼에서 제조까지 같이 가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 좀 그리는 것 같아요. 제조. 자 또 좋은 리포트들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이제 OLED 패널. 뭐 아직 물론 OLED 업종이 좋은 건 아닌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을 본다면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이 OLED 패널 IT 시장 침투에 대한 수혜 강도 분석인데.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업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TV도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OLED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력 소모량에 있어서는 OLED가 굉장히 좀 탁월한 편이거든요. 전력 소모를 좀 줄이는 디스플레이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TV는 사실 이렇게 전력에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태블릿인데. 이미 스마트폰은 이제 뭐 애플 아이폰도 전 모델에 다 OLED가 채택이 됐는데. 이제 남은 거는 노트북 이제 태블릿 PC. 근데 이쪽 시장이 아마 내년부터는 좀 열릴 걸로 좀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이쪽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시장이 스마트폰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면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연간 노트북 판매량하고 태블릿 판매량을 합치면 한 3.3억 대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0.7억 대 정도가 OLED가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OLED 수요 면적은 스마트폰 대수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 5배 정도 넓대요. 이거 두 개를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 OLED가 그 정도 더 탑재가 되니까. 그 한 3.5억 대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도 요구를 했던 건데. 아마 아이패드나 이런 이제 노트북에 좀 탑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 같긴 한데. OLED를? 그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통 스마트폰은 이렇게 발광 소재 같은 걸 이제 한 번 이렇게 증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사용량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은 잠깐 보고 또 끊기도 하고 하지만. 노트북이나 태블릿 피씨는 좀 사용 시간이 좀 길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명 문제도 좀 있어요. 사실은 OLED가 제일 좀 취약한 게 수명이 좀 짧아요. 이 발광 소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개층으로 적층하는 거 하나가 아니라. 그거를 좀 요구한다라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되면 소재가 두 개씩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더블 스택 IT 패널 시장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소재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또 성장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애플이 실제로 어느 정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피씨 쪽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된다면. OLED 쪽에서 소재 기업들 한번 좀 계속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의 박재경 연구원님이. 뭐 어제 이제 내용이 나왔지만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관련해서 미국에서 CMO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에 5년간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공장 건설 비용만 해도 1.7조가 되거든요. 큰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또 5년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려됐던 게 삼성바이오 피해보는 뭐 어떡하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밖에 지금 공장이 없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미국에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만 보조금을 또 줘버리면 이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우려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적고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영향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땐 업데이트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영향은 좀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CDMO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큰 영향 없으니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아마 중국의 우시바이오 를 좀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우시바이오가 생산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더라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한 40인가 50%가. 그래서 그 회사를 좀 타겟팅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긴 있어서. 우리 한국에 좀 피해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전체 지수가 조금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0.65. 0.65. 왜냐하면 삼성전자닉스가 전자닉스가 지금 그대로예요. 55,600원, 9,200원. 계장초하고 똑같아. 약세, 약세. 코스타분 조금 나신 것 같은데. 껌딱지요? 딱 붙어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스티키하다. 자기 주식 보고 전체적으로 낮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 좀 버리세요. 자기 주식 중에 파란 거에서 빨간 거로 몇 개 변했다고. 풍력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풍력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는 안 좋네요. 네, 안 좋습니다. 바이오 특히 안 좋고요. 그럼 뭐. 운수장비, 타이어 뭐 이런 거 보니까. 타이어 괜찮아요? 자동차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자동차 쪽은. 부품주하고요. 차다 이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최고거든요. 좋죠. 우리나라 제조업체 근로 노동 인구의 10%가 자동차 연관 산업이래요. 자동차 연관이라고 주유소도 들어가고 다 있잖아요. 미국도 보니까 그럼 웰컴을 어디다 할 거냐. 그렇죠? 사실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고용이 속진이 안 된다고. 아까 뭐 CMO, CMO? 그거 해봐야 몇 명 거의. 들어가지는 못해요. 몇 명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하면 부품 같이 들어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애 담는 게 그런.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핵심 2차전지? 2차전지. 그게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 전기차지 뭐 지금 내연기관차 만드나. 딱 생각해보면 이선협 장군 그 맥락에서도 보면 미국이 애 닳는데래 고용이잖아요. 그거 같아. 자동차. 자동차. 핵심. 미국 입장에서. 오늘 오후 시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왜? 찜찜해? 아니. 찜찜한 건 뭐 있어요. 다 했잖아요. 주말에 뭐. 또 없어요? 남은 거 없어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좀 준비해갖고요. 일정은 오늘 유로존에서 소비자 물가주에서 발표됐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에서 오늘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가 좀 장중에. 중국에서? 뭐 당연히 좀 안 좋게는 좀 나올 거는 같은데 그 강도를 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나오는 중국 좀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어제 중국 증시가 오후에 그냥 급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어제 사실 좀 급 나간 거는 유럽 문제 때문에. 유럽? 유럽이 규제한다는. 아.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CATL이 아마 독일 쪽에도 아마 배터리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재무장관이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읽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에는. 또 그게 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만나는 날 싹 들어오잖아. 그것도 자기네들 너희들이 편 먹어서 깐부야? 그렇잖아. 친하면 저게 딱 보면은 러시아 원유 예를 들면 가스 안 보내면 재고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에서 받아주면은 짝짝대고. 땡큐죠. 느낌이. 유엔총회가 언제부터죠? 유엔총회가. 유엔 뭐 의미 있어요? 제가 19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19일 20일. 아니 그렇죠. 제가 경험하기로는. 정상들 만나는데. 네. 19일. 어떻게 의미를 이렇게 또. 유엔이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왜 있는 거야 이거. 솔직히. 유엔총장 알아요 이름? 유엔이요? 네. 구태우스 아니에요? 아니 진짜 존재감이 너무 없어. 알겠어요. 유엔과 전쟁을 선포하시네. 유엔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 하는 일 없다. 유엔총회 가시는 분들은 우리 김프로님의 일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정상이라고 그냥 정신 놓지 마시고요. 바짝 차리고. 유엔총회 임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계정상들. 그러면 여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정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매하는 장으로 오르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더맨에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아파트 사고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벽이라고. 거기서 내쉬어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려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티비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